벌써 쿠파랑 굳는거야? 헉? 안녕하세요 오디세이가 좀 늦어졌죠? 숲왕국에서 호수왕국으로 바로 날아갑니다 호수왕국은 패션으로 유명하고 웨딩드레스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쿠파가 또 이거 훔치겠구만 호수왕국 드레쉬 호수에 드디어 도착했구요 호수위에 브리들 와 벌써 또 토끼가 나왔네 이번에는 저 뒤쪽에 길쭉이랑 붙겠죠? 와 호수왕국이라서 그런지 여기도 로컬코인 자체가 물방울 표시가 되어있구요 인어가 울고 있습니다 돌아온 쿠파몬스터들이 소중한 웨딩드레스를 훔쳤어요 너무하지 않나요? 바로 도와줘야되겠어 오 높은음자리표가 왜있지? 제한시간안에 먹는건가본데? 오케이 다 먹었다 오 파워무늬? 여긴 또 색깔이 다르네 아 물광장으로 가야되는데 계단이 부서졌다고 하구요 어 여기도 지퍼있다 와 이게 지퍼를 이렇게 열 수가 있네 오오오오 이렇게 새로운 길을 만들었구요 허어 이 친구들 뭐지? 이거 될거같아 캡쳐될거 같은데? 탄호초같은 녀석들은 아 캡쳐 안되네 오케이 호흡 호흡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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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죽겠다 오케이 요번 가시를 지냈어 오케이 다왔다 다왔다 오 물고기 친구들 캡쳐될거같은 느낌인데? 물고기 캡쳐 오케이 이 가라치 오 드디어 허어 귀여워 신라켄스가 됐습니다 오케이 아 기야 기야 오케이 파워무늬인가보네 그냥 허어 라프라스가 어떻게 된거죠 이게? 귀여운 라프라스가 등장했습니다 오 뭐야 얘 점프도 된다 허어 이게 어떻게 된거죠? 아 기야 기야 날치인가보네 뭐야 잠깐만 군바가 뭐야 이거? 암콧 군바들인가본데? 드레스를 입고 있는 군바들이구요 오케이 그림있다 그림 안쪽에 뭔가 보여 들어가기 허어 그림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어떻게 된거죠? 뭐야 이게 허어 기리오 괜찮아? 어떻게 된거죠 이게? 헉 원피스 그거 아니야? 그림 열매를 먹어버린 기리오 허어 요리왕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거지? 이게 원래 길이 맞는건가? 볼보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어 이게 진짜 왕국인가? 허어 어어 어 뭐야 어 떨어져다 오 이거 진짜 어인섬 아니야? 오케이 아 여기는 아직 진행이 안되나보네 와 산색깔이 굉장히 이쁜 볼보노 왕국인데 지금 갈수가 없는거 같구요 다음에 올게 볼보노에 잠깐만 이거 어인섬 같잖아 뭐야 방울로 둘러싸져있는게 어인섬인거 같습니다 안돼 어인섬으로 들어가자 오케이 어인섬으로 들어왔습니다 게이드 인어들이 왜 이렇게 울고있지? 무슨 일이죠? 쇼윈도에 웨딩드레스가 있었는데 쿠파가 뺏어버렸어요 피치를 주려고 또 훔쳐갔네 와 물광장 쇼윈도 앞 지역 상품은 오 수경이랑 자 수영복 아 요런거를 사면 되는구나 오케이 복장 교체 완료 호흡이 좀 천천히 떨어지나? 일단 헤엄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거 같구요 군바들 수금 세이브하고 오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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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마지막 브리들이 있는 그곳으로 왔습니다 마지막 길쭉한 토끼의 등장 와 키 엄청 크다 얘 발 끼워 오 뭐야 이거 톱니로 바뀌네 모자가 톱니로 바뀌고 있는 고런 녀석이구요 오 야 어떻게 때리는거야 이거 오 얘 뛰는 폼이 상당히 코믹한데 모자에 던지는거 아니야? 모자를 한번 맞춰봐야되겠는데 가자 오케이 뭐야 이거 꽃으로 바뀌었어 점프하고 아하 키가 크기 때문에 요런식으로 점프를 해서 머리통에다가 밟아 오케이 뭐야 납작해져 버렸어 오 뭐뭐뭐야 갑자기 모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길쭉한 녀석이 들어가는걸 보면은 마술사임이 틀림없는거 같구요 조심조심 오케이 자 두번째 페이즈 자 요번에는 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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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요번엔 패턴이 바뀌었어 돌면서 오잖아 조심조심 오케이 누가 당할줄 아나 본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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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버려 오케이 요번엔 또 어떤 패턴인지 조심해야돼 던져 오케이 뭐 별거 없게 자 마지막 머리통 찍기 좋았어 여자애보다 쉽네 오케이 오 그랜드문 등장 이상하게 호수왕국이 벌써 청소가 됐구요 오 돛이 벌써 3개가 된 상태 60개를 모았더니 세번째도 완성 다음으로 갈수있는곳은 바로 도시왕국 그렇지 뭐야 도시왕국으로 가고있던 도중에 쿠파의 비행선이 드디어 발견됐습니다 와 완전 축제 분위기 난리 났구만 드디어 쿠파의 비행선까지 따라왔구요 지금이다 드디어 나타난 우리의 쿠파 옷이 너무 귀여운 우리의 마리오 과연 어떻게 될지 구름왕국? 도시왕국으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구름왕국이 태어나왔습니다 뭔가 불안해 벌써 쿠파가 있는게 맞아? 온 세상이 하얀게 약간 불안해 자 어떻게 될것인지 신기루 아냐? 벌써 쿠파가 하나 붙는거야? 오 토끼들을 전부 잡았더니 드디어 쿠파와의 1대1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좋았어 마리오 방해하러 온거냐 이몸은 결혼식 준비로 배부 바쁘시다 버섯이나 먹어라 오 그렇지 모자 딱 쓰고 모자가 약간 웃긴데 오 피치가 있었잖아 오 드레스 입었더니 존예가 되어버린 우리의 피치 쿠파와의 대결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 뭐야 얘 얘 모자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죠? 쿠파와의 벌소 대결 자 엔딩강 나오는거 아니야? 오케이 좋았어 조심조심 이거 뭐야? 던지면 되는거 아니야? 너무 크잖아 왜이렇게 커 쿠파 모자 너무 커 조심조심 어떻게 잡는거죠 이거? 던져 오케이 요렇게 하고 이제 여기 들어가면 되나? 뭐야? 오케이 역으로 썼어 펀치 Y펀치 오 뭐야 이거 이거 또 쓰네? 이거 너무 익숙한 공격 아니야? 어 엉덩방아 찍었어 지금이다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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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드하는거 보소 그렇지 어디서 이미 암즈 튜토리얼이 끝난 길이기 때문에 뭐 요정도는 사뿐하죠 오 뭐야 모자 3개 됐습니다 얘도 마술사 아니야? 오케이 그렇지 사뿐하네 암즈를 마스터한 길이다 보니까 오 조심조심 점프하고 그렇지 암즈랑 거기에 오버 이상형만 다 던지네 펀치 들어갑니다 가드 올려봐 그렇지 마지막 오 엄청 많아 조심조심 요런거 뭐 맞을끼리가 아니죠 바로 들어가서 딱 던져버리고 딱 써버린 다음에 가자 점프 조심 오케이 오 잠 천천히 졌어 오케이 빠르게 뭐 섣뿐하네 뭐야 이거 조심조심 일로와 일로와 뭐 다 피해줄테니까 가드 올려봐 어퍼컷 바로 오 뭐야 얘 오 뭐야 새로운 패턴 아니야 어떻게 된거죠 쓰그 가드 계속 올려봐 이번엔 못 피할테니까 잠깐만 얘 이상해 뭐야 오 얘 안 때려지는데 뭐야 얘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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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하트 내놔 하트 내놔 하트 내놔 그렇지 난 하트를 잘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하트가 부족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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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가 부족해 하트를 너무 많이 나눠줬어 오 위험해 아하 가라찌 쓰그 뭐야 쿠파머 사뿐하네 피치 내놔 내꺼니까 모자까지도 뺏어버린 상태라서 뭐야 언제 저기 갔어 아니 빨리 올라타야지 뭐야 발사 대포 사면발 발사 조심조심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죠 아 뭐야 이거 아 이러면서 도시왕국으로 떨어지나보네 또 마리오 캐피동생 기아 잘 받으나 마리오 이거 1편에서 봤던 장면이랑 똑같잖아 모자 안 찍히는거 빼고는 뭐야 1편 대자뷰 아냐 잃어버린 왕국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시왕국인줄 알았더니 잃어버린 왕국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된거지 이게 여긴 어디야 오디세오가 고장나버렸습니다 아 어떻게 하지 이걸 여기는 근데 오야 뭐야 밑에 독극물이 있잖아 도시왕국으로 갈줄 알았는데 뭐야 얘는 또 뭐야 와 캐피까지 뺏겼어 잠깐만 마리오 모자 없으면 바보잖아 이제 캐피까지 구출해야 되는 신세 우랑국이 짧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가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구요 캐피야 기류가 구출하러 간다 오케이 뭐야 이거 오 얘 원작에서 나온 약간 그 녀석이랑 닮아 보이잖아 가자 오케이 독수리야 일로와 조련해줄테니까 망했어 지금 찍으면 되는거 아니야 오케이 뭐야 사뿐하네 캐피탈한 성공 그래 파우문 찾으러 가자 얘 탈수있는거 같은데 왠지 그렇지 이거 뭐야 오 기야 기야 삐에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한번 길어져보자 오케이 우와 이게 뭐야 요렇게 하고 딱 타면은 갈 수 있는거 아니야 오케이 쭉 늘어져보자 오케이 헛 둘 헛 둘 오 뭐야 와 여기 왕국도 있나보네 오 키노피오 상점이다 아 파일럿이 조금 더 있어야 되네 잠깐만 얘 뭐야 지하에서 얻었던 동화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 빛내는 애 아니야 활공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어 날돈 어 얘를 조련하면 되는거 아니야 오 그렇지 비를 길게 눌러 활공 오 저쪽 했다 오케이 오 그레이크 아니야 얘 진짜 지하생물이잖아 오케이 탔지 게이득 얘네 원작에서도 나오는 녀석들인가 오 징그러 징그러 얘는 또 여기서 뭐해 니가 대장이야 파우문도 찾았어요 그렇지 즉 드디어 파워문을 전부 다 모았습니다 도치 설마 하나로 바뀌는거 아니야 불안한데 오 오 그대로 있네 오케이 강화가 된건 아니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도시왕국은 빌딩으로 가득한 대도시야 파워문의 힘으로 발전한거래 Would you like did it now? 화 I Don't 이거 I I Don't